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미 헤도는 제가 구해놨기 때문에 헤도 퀘스트는 완료를 했거든요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음 바로 그냥 떠나면 될 것 같아요 어? 잠만 어 메이지 레벨이 오른거였구나 잠만 혹시 1레벨도? 네 아까 레벨으로 갈 때 뭘 어떻게 올랐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이거 빼봐 다섯 개네 이러면 음 됐나? 크로매틱 오브 그거도 두 개 정도 해야 되는데 음 음 음 음 여기서는 이제 함정 못하나요 함정은 가자 혹시 모르니까 이 이모엘이 함정착제를 잘하면 저거를 좀 메모레이션에서 뺄 수 있을텐데 음 어.. 맨라스를 위해 바다를 항해하여 바다란의 마지막 항해일지를 찾아오기로 했다 야 식량과 마실 물을 준거야 지금? 잠깐만 아 헤더구나 제 존경으로 당신은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 제船은 밤光에 대해선 그리고 바다를 통해 바다를 통해 바다를 통해 바다를 통해 그리고 그리고 또한 시간에 너는 정말 깊은 물을 열어줍니다 하루가 더 걸리는데 하지만 아플로 이름은 트랙루스 시 너는 끝까지 끝까지 물은 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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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조그마한 배에 타고 간거야? 하지만 그룹은 지루는 멀쩡한 거짓인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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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고기 은 그룹 그룹 다리 격렬한 자기가, 그리고 바다의 고속에 가려져서 트렌드에 약속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녀를 위해 대단한 자기가 이스라엘을 원하는 중에 모두가 모든 것이 가장 실제한 위험에 관계를 포함하고 바다의 고속이 전시가 없을 때 그리고 거의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불평가가 부르는 공간이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룹을 향하여 가득한 것만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특히 그들의 노력은, 하지만 정말 적극적이고, 결국은 불평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인의 공간이 부터가 빠지면, 그룹이 잊지 않더라고요. 공간이 부터가 가득한 것들이, 그는 한 곳에 있는 것들이, 그는 밤의 밤의光을 향해 보니, 크기의 밤 잡기 높은 비트 바까지 변내 고마워 부니콘을 극불에서 눈 안 들어요 입을 생각보다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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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수 야 모래사장에는 발자국이 남아있다 누군가가 이미 어 왔다갔다 하는거죠?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왔다갔다는거야 응? 응? 고마이네 고마야 고마워 이게 어 이런 말을 봐서는 이 근처에 어 많은 배들이 침몰을 한다는 소리죠 그니까 자주 봤다는 소리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 야 야 대답 찍어보고 야 주인공 야 생각을 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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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고마워 같은 말인데 아까 하고? 이거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은데? 정보를 좀 더 얻을 수 있죠. 이런 종류의 롤플레잉 게임은 네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네비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콕콕 찝어주는 맵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옛날 게임들 다 그렇잖아요. 고정 게임들은. 그래서 질문을 잘 읽어야 돼요. 정보를 수집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 말들 안에. 자 변신하면 사나워진다. 인간이지만 변신을 한다. 뭐 도플갱어나 세이프 시프터 둘 중 하나겠네. 카이샤스. 자 카이샤스라는 이름을 하나 얻었네요. 잠깐만요. 일단 맵을 좀 밝혀볼까? 아 저녁이 돼버렸네? 네. 네. 이게 외부 했을 때는 정말 이게 편하지. 가미라이브가 다행이네. 아이샤스라는 이름을 하나 얻었네요. 음... 일반인. 예스. 아이샤스라는 이름을 하나 얻었네요. 일단 새로운 마리아 왔으면. 도둑... 도둑집부터 해야지. 함정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그. 혹시도 모르니까. 왜 그러니깐 내가 더 알아보야되니깐 그래서 내가 떠내줄 아우 함정있을지 모르니깐 없네 일단 니네들은 어... 나 루팅하고 있었더만 그대로 가리세요 이건 누구야? 이거 아니 여기 Lithium 여기서rich 여러분 ты obligatory お願い statt? 이건 아냐 여긴 뭐 경비병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대충 그냥 다 타면 될 것 같애 왠지 함정 있을 것 같애 왠지 함정 없네 함정 없네 오 오호 오 리절레 재생의 포션까지 아 당연히 민간인애식이지 다 털어야돼 이런 게임하면 양심을 짓게 필요가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고 퀘스트가 끝나면 퀘스트 NPC 죽이고 얻어갈 수 있는 건 다 얻어가고 다 뺏고 강탈하고 그 그게 다 이런 게임하는 매력이에요 왜그래 이게 누구야? 너 일바냐? 어 농부 얘는 에바르트라운의 이름있는거 보니까 흫흫흫흫 이게 그런게 없어 카르마 원래대로라면 내가 혼돈선이기 때문에 규책이 규칙에 얽매이 얽매이지 않는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말이 좀 이상한거 혼돈선이 어 나랑 말하기는 말하는걸 좀 꺼려하는거 같아요 이게 흫흫 넌 퀘스트 난 정확하게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 나뉘는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혼돈 뭐 한마디로 말해서 트롤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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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뭐였더라 얘가 질서와 혼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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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악이 제일 나쁜 놈인데 뭐 거의 악마같은 놈이네 혼돈악인데 저 정확하게 성향이 성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갈리는건지는 모르겠어요 대충 혼돈선이면 착하긴 착한데 좀 나쁘게 착한 그렇게 말하면 될거 같은데 저 뭐 저 저 혼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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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카이아스라는 애하고 말을 하기 전에는 나한테 말을 한마디도 안 걸 려고 하는 모양인데 아 여기있네 포선이 굉장히 많잖아 여기 포선이 굉장히 많잖아 쓸만한 포선이 많네 이것도 어질리티 인거 같은데 어질리티도 포선 좋죠 특히 민스크한테 어질리티 포선은 좋은거 같아 활을 자주 쓰니까 이게 캐릭터에 대해서 이 NPC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면은 훨씬 재밌는데 훨씬 재밌는데 무식 무식쟁이 민스크 음 지금 안 들어간 곳이 세 어 여기도 그러네 뭐 이게 여기 여긴가 체중변기 엮 엮 아 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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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투할때 말하는거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햄스터한테 야 가서 눈을 물어 가서 눈을 물어 눈을 물어 쓰란 말이야 막 이런다니까 말할래 다 카이샤스하고 얘기를 하네요 카이샤스가 얼마나 대단한 놈길래 오 왠지 비싸고 있는 부석 근데 부석 판적이 없어요 거의 거의 판적이 없어요 일단 뭐 다 훔쳐야지 오 근데 이렇다 할 아이템은 없네 잡단 그냥 전투에 도움되는 포션 이나 조금 얻을 수 있는 정도고 이렇다 할 전투에 도움되네 어 어 이제 제가 제가 그 전 쟤랑 마지막이 되면 되겠다 나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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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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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아이템 같은거 없는거 같은데 자 저장한번 하구요 우리는 당신을 자 샐러드 샐러드 얘네들은 일족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는 거 보니까 근데 얘들도 뭐 난파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난당에서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진 못하고 파도 같은 것 때문에 음 음 음 음 우리 모두를 구해야겠어 이게 영웅적인 대답이긴 하지만 내가 무엇과 싸워요 이게 뭐지 음 썩은 고기를 뭐 짐승 일단 도와주도록 하죠 뭐 도와줘야지 뭐 근데 좀비는 언데드지 그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냥 걔네들 좀비는 몬스터라고 할 것 같은데 짐승이니까 잠시만 오 여기있네요 음 칼로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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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수들을 처리해야겠어요 그 짐승들은 누구야 도대체 으 자 이제 어 인간으로 변하는 늑대면 늑대인간이죠 아까 꼬마이가 인간으로 변하는 괴수라고 했잖아요 짐승이라고 했죠 얘는 늑대라고 하니까 자기 아이를 보여달라는데 자 꼭 찾아오겠습니다 나만 믿으라고 내가 뭘로 잘하는 건 없지만 정의감은 추천하란 말이야 잘하는 건 없는데 정의감은 추천해 뭔가 이상하다 바보 같은 영웅이잖아 성은 별로 안 크대요 얘도 뭔가 퀘스트가 있나보네요 주인공은 뭔가 잘하는 건 없는데 내가 하는 거라고 하면 정말 매직미사일 쓰고 애들 치료해 주고밖에 없는 것 같아 물론 뭐 한두순간에 이렇게 버프를 떡실 해가지고 순간 잘 써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좀 그게 있죠 한계가 있죠 한 30초? 한 30초 정도 세지는 것 같은데 이 섬에는 마녀 한 명 있어 어 뭐 이렇게 섬이 조그맣한데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낫는가 보네 서쪽 해안 서쪽 해안 얘말고도 어 이쯤인가에 어 얘도 네이밍이다 이름이 있는 애들은 그 퀘스트를 주는 애들이야 보통 음 음 음 난 겨우 세살이라서 음 낚시하고 인형놀이밖에 못해 음 이렇게 큰 세살이 있냐 어 뭐 말을 잘못했나 아 통닭가봐 올라왔다는데 와서 오세요 어 얘네 인형을 찾아달라는데 음 뿡 어 얘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고맨 곤인애님 어서 오세요 음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일지에 적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일지에 적히기 때문에 늑대인간 말하는 것 같네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늑대인간이에요 야 늑대인간이 주문도 써? 일반무기로부터 보호야 게다가 일반무기로부터 보호야 하지만 우리 팀원 중에 일반무기 갖고 있는 애는 없죠 최소한 다 플러스 1 마법무기기 때문에 음 드로이드요? 셰프시프터가 드로이드면서 늑대인간이긴 한데 걔네들은 그 늑대인간의 피를 받아들여서 일부러 받아들여서 그거를 하네 아닌가? 설명보면 그렇던데 어? 이거 뭐 있네? 어 이거 이거 뭔가 있네요 예, 이거 뭔가 있네요 예, 이거 될 것 같네요 예, 이거 될 것 같네요 어? 어? 쟤, 쟤, 어? 쟤도 뭔가 있다 아이씨 어, 이거 뭐야? 벨라도나의 벨라도나는 이거 그 환각성 독약 아닌가? 먹을 수 있는 것 같네 어? 다 벨라도나 아니야? 어? 다 벨라도나 아니야? 실제는 벨라도나가 그... 그거잖아? 환각성... 차... 차라고 해야 되나? 찰비라고 해야 되나? 독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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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구에도 어떤 애들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마지막일 거 같... 아! 맞다! 맞다! 그... 그 늙은 사람! 리... 리... 라... 라... 복수를... 복수를 해주겠어... 아냐... 그녀는 작업을 할 것 같아 음... 어... 아아.. 무한 흠... 그래... 노벌티려. 저.. 이… 얘는 또 망토를 구해달라고 하네 자 망토 구해가지고 능력이 좋은거면 내가 쓸거야 그냥 안 돌려줄거야 당연한건가? 여기에도 아까 네이밍이 하나 있었는데 마주타카 크라켄 아니 크라켄이라니 크라켄이 그 오징어잖아 거대의 오징어 대빵 큰 오징어 그냥 신발을 먹고? 신발을 먹었다고? 신발이 고물을 먹으면 죽지 않나? 아니 이 시대 때는 신발을 뭘로 만들지? 가죽? 가죽으로 만든 가죽을 아 신발은 가죽이니까 불에 불려서 먹을수도 있어요 가죽으로 만들면 가죽을 먹을 수는 있겠네요 가죽을 물에 불려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뜯어먹는거야 가죽도 어차피 동물한테 나왔을거 아니야 그럼 이제 소화가 되겠지 그런것도 근데 그 남편이 떠났다고 하는거는 그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한소리네 그렇겠죠 당연히 먹기좀 그렇겠죠 근데 얘는 굶어죽을 위기에 뭐 빗물과 그 자기 신발을 뜯어먹으면서 살았다는데 살기위해서 구출내기 전까지 Kurji 나처럼 구출 얘네들 나머지들을 여기서 태어나서 산거같고 쟤는 얘네들처럼 구출 안먹는硬한 자 가볼까요? 벨라돈나를 벨라돈나를 어디서 쓰는거지? 짐승을 죽여려고 하고 망토 찾아달라고 하고 그리고 어 인형찾기 그리고 동생 인형찾기 그리고 자기 아이찾기 짐승들을 짐승들을 처리하기 뭐 찾고 처리하고 맞네요 그냥 가보죠 엘레? 어 지도가 안나오네? 아 지도는 나오지 않는구나 아 이런 제기라 자 오두마 음 남파선 여기에 있는 애를 여기에 사는 애가 일반국으로부터 보호인 애라는거야 어? 잠깐만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밖에 있는건가? 어 들어가는 입구가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네 어 이게 배 건조중이던 배인거 같은데 어 여 이동할 수 있는 표시가 짠다 음 두군데의 지역으로 밖에 안 나눠져 있는거 같은가 밑에 지역 위에 지역 섬이 생각보다 되게 작네 섬이 생각보다 되게 작네 정말 작네 보통 작은게 정말 작네 여기서 그 많은 퀘스트가 있다고? 아 여기에 그 많은 퀘스트가? 여긴 뭐 어 어 없을거 행정은 없을거 같으니까 투명화 걸고 탐색을 좀 해보자 드레드 르프 드레드 르프 간단하게 처리하자 어 뭐야 또 누구야 이거 탈리 탈리 자 어 도와달라고 하네요 야 좋아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얘네부터 좀 처리하자 자 하 어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죠? 싸움은 부...이지 않는데? 에휴... 그럴 줄 알았다 자, 왜올 부? 늑댕간이네요? 음... 늑댕간이라고 별다른 건 없어요? 자, 그리스를 뿌리고 일단 그 다음에 상급저주 뿌리고 음... 사고로부터 부... 월드가 쏘고 아, 여기서 쏜다겠네 네... 빨리 말아라 야야야야야야야 상급저주... 얘 하나밖에 안 맞았어 지금 자... 감소... 야, 감소기... 감소기해도 안 돼 야, 뭐 저런 놈들 다 있어? 자, 이제... 예지... 자, 화염저항이 높으니까 저는... 더블...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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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 어? 인형이다 피딩의 인형 그 꼬마의 인형이다 자, 꼬마의 인형을 찾았어요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아... 아... 원하다면 당신이 갖고 놀 수도 있다 아... 뭘 갖고 놀아, 인마 어... 왜 이렇게 인형이 무섭게 생겼냐? 아, 니... 표정이... 표... 표정이 이게... 찡그려있어, 인형이 인형이 웃고있어야지 얼굴 찡그리지 말아요 좀 보자 음... 여기도 안가봤는데... 아, 나... 투명함 풀렸네? 어 그러보니까 투명하고 풀렸잖아 아 또 있잖아 아이 또 있잖아 미 чем arguably 나는 제 가방을 못des 미 автом의 시작 어디 입양중 ledge it 멜브롤 이게 제 체크가 될 것 같아 Lancet의 수ho is 미우 riding 뭐 이렇게 쪼금이 되나? 아 연결되어 있는거야? 아아아 동그랗게 연결 어 이거 뭐야? 사이렌 여왕 아 아까 그 친구의 어쩌고저쩌고가 제가 보구나 이 메임이 아까 그 친구의 어쩌고저쩌고 하는가? 이 메임이 아까 그 친구의 아 아니네 마을 안에 있는 갓축 갓축 얘가 늑댕기원인 얘도 늑댕기원인거같은데? 늑댕기원은 아닌거같구나 그러니까 단지 의견일치가 안되서 밖으로 나온거같애 승리 잠깐만 그런데 뭐 녹댕기관이니까? 죽어버린간허 얙 움 kys 1944 맞으면 안되니깐 너이 너무 shock 오우 굉장히 쎈데? 죽었나 배웠다는게 근데 되게 치사한거 같지 않아? 주인공은 애들 겁나게 많은데 쟤 혼자있고 쟤 혼자있고 주인공 여섯명도 마구 덩기고 항상 일대다수가 돼 적들은 왜 혼자있는걸까? 어 쟤 싸이 되니까 아마 매혹을 쓸거에요 매혹을 쓰면 광포화가 있죠 사이렌은 인간의 남자가 짝을 지어야돼?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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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의 시체라 뭐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일부러 죽일 필요는 솔직히 없긴 한데 없긴 하지만 그래도 죽어라 미안해 일부러 그런건 아니고 저거 저거 자 광포화된 상태에서는 네 편옥이 안통하죠? 민숙의 장점이야 광포화되면은 아무런 어떤 정신지분도 통하지 않아요 대신이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 죽였어요 경험치를 얻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게 어떤 정신이 필요한가요? 소식품 목록이 가득했다고? 어? 뭐가 이렇게 많아? 어? 뭐하는거지 별로 없나? 능력을 모르겠네 진주목걸이 같은데 맞죠? 진주목걸이가 저게 굉장히 비싸요 공격을 자세히 보다 이쁘다 뭐 뭐 양성감을 들었을때만 활성화가 되나보네 양성감을 들었을때만 활성화되나본데? 그냥 팔 들었을때는 활성화가 안되나보여? 공포화가 민식의 특수기술인데 헤드포인트가 15포인트라고 정신공격에 면역이 될꺼야 어? 잠깐만 저거 일일이 다 죽일 필요 없겠다 이거 너무 작은데? 고추기름이요? 고추기름을 난 음식에 넣어서 먹어본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어떤 맛인지 짜파게티에는 고춧가루 넣어서 먹는데 가루 가루 고춧 아이고 아이고 고춧가루 나 땀이 없는거같은데? 지금 그래서 두개는 해결했어요 어? 이형 찾아오는거하고 그 다음에 동생의 실체 그 다음에 어... 짐승 물이 저것도 세개 해결한거 같네 망토 찾아오는거 아직 안했고 망토랑 어... 어... 텔로스님 어서오세요 텔로스님 어서오세요 텔로스님 어서오세요 텔로스님 어서오세요 힛 힛 힛 힛 고춧가루를 좀 많이 가지고 다리려고 해요 저도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킬 때 항상 고춧가루를 좀 많이 가지고 다리려고 해요 근데 매운 짜장면 있죠 그니까 매콤 고추 짜장 뭐 이런 매운 짜장 이런 거는 너무 매워가지고 이제 못 먹겠더라 근데 그냥 짜장면에다 고춧가루 끓여서 먹는 건 그건 맛있어 적당히 맛있어요 자 매목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왠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오지대에서 여자 한명이 그냥 홀로 서있다? 말도 안되지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자 파멸 너 한번 죽어봐 파멸에 자 명령 명령 아 이게 아픔지역은 텔러스인데 예 바이바이 했으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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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만들어서 아이고 아 근데 이게 과거 만들어볼 게 없어 아이고 어 여기 여기 들어가는 무이 하나 있네요 저장한번 하구요 드레딜 드레딜 오브 태신의 비결과 숙고의 뭐 이렇게 길어? 드레딜 오브 태신의 비결과 숙고의 결과 비결과 숙고의 결과라는건 뭔소리야? 어 드레딜 드레딜 세심한 요리법 벨라존나 건포도 케이크 벨라존나 건포도 케이크 뭐 이상한 요리법에 써있는 비결과 숙고의 결과를 내가 당신 드레딜? 골로도는 또 누구지? 귀벌링은 그 땅 기어다니는 애들 있죠? 잠깐만 발도랑과 함께 얘 엘프야? 엘프같은데? 엘프니까 300년이나 살아있지 그러면 마법사 뭐 복장도 마법사 같구요 뭐야 200명이 넘는 이건? 황금의 땅 해안 황금의 땅 해안 중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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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자, 에몬렛 슬라나 얻었는데... 오! 라이칸스로프의 타코가 이나 올라가네? 야, 야, 잠깐만. 자, 에몬렛 슬라나 얻고... 그죠? 방 또 구했구요. 스태프 메이스... 메이스? 스태프 메이스는 별로... 플러스 2니까... 이게 더 좋네... 스태프 스피어가... 때리... 근데... 데미지 형태가... 때리기가 가장 좋은 형태거든요? 찌르기 보잖아... 때리기에... 저항력을 갖고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공격 속도가 2개야... 공격 속도 4개야... 공격 속도 4개야...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어, 근데 메이스인가? 어, 근데 메이스인가? 왜 메이스처럼 나오지? 잠깐만, 타코 6... 6... 타코... 보너스는 똑같으니까... 쿼터 스텝으로 치는 건가 보네? 쿼터 스텝으로 치는데... 한 손 무기인가? 잠깐만, 한 손 무기인가? 방패 사용할 수 있나? 야, 이거 방패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 대박인데? 얘 자체가 방패를 사용 못하는 거구나... 음, 모양이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